1. 모니터 2. 모니터 야야 뽀로로 틀어줘? 응 뽀로로야 그래봐 테리야 테리야 뽀로로야 그래봐 응 싫다고? 응 엄마도 싫어 그러면 금방 엄마도 안 틀어줄거야 리모컨 왜 갖고 왔어? 엄마... 아아... 아아... 뽀로로 틀어줘? 응 뽀로로야 나와 그래봐 뽀로로야 나와 그래봐 뽀로로야 나와 그래봐 뽀로로야 나와 해줘 그러면 엄마 틀어줄게 응 해봐 응 그럼 엄마도 싫어 뽀로로야 해봐 뽀로로야 나와 해봐 응 뽀로로야 나와 해봐 왜 엄마도 싫어 응 뽀로로야 나와 해봐 뽀로로야 나와 해봐 엄마 뭐야? 응? 엄마 엄마 뭐야? 핸드폰? 엄마 뭐야? 리모컨? 엄마 엄마 뭐야? 테리가 갖고 왔잖아 뽀로로 틀어달라고 뽀로로 틀어줘? 응 뽀로로야 나와 해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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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줘 응 윙크 해줘 윙크 그러면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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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그럼 예쁜 짓 해봐 엄마 엄마 뭐야? 예쁜 짓 해 그러면 예쁜 짓 틀어줘? 응 엄마 엄마 뽀로야 뽀로야 혜리야 혜리야 혜리도 사탕 한번 줘볼까? 왜? 이제 좀 컸으니까 좋아 테리야 테리야 사탕 먹어볼래? 어 사탕 먹어볼래? 어 사탕 먹어볼래? 사탕 먹어볼래? 어 얼마나 맛있을 까요 엄마 뭐야?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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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거 엄마 뭐야? 사탕 엄마 뭐야? 사탕 엄마 엄마 뭐야? 사탕 엄마 응 왜 먹어 наши прест 뭐 어떤 맛인지 한번 언니 혜리도 한번 먹어 할 dez 것 어 녹음 실패했어? 어머 여친 아 쪼잉이야 배 안 아플까? 어머?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네 다람쥔가? 다람쥔가 저도 깨어봤네? 땅콩이 저리 좀 가 땅콩이 저리 좀 가세요 땅콩아 깎아 먹을래? 깎아 먹을래? 냉장고 앞으로 가 저기요 아저씨 좀 나와주실래요? 나와주세요 개들은가 개들은가 별을 나눠볼까? 뿅 진짜 땅 진짜 맛있나봐 응 근데 난 이것도 맛있어 응 엄마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쫄쫄 너무 사탕을 너무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? 사탕을 너무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? 이제 먹어? 아니 출근하러 갈게 어 일하고 와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뿌잉 예쁜 짓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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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민망하 쩌 지금 생각해봐 아